영등포구가 정신건강아카데미 내마음의 정거장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합니다. 내마음의 정거장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. 구는 지난해 5회에 걸쳐 진행됐던 강좌를 올해 총 12회로 확대해 스트레스, 우울증, 불면증 등의 다양한 주제로 매월 1회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교육 시작 전에는 정신건강검진도 함께 실시해 대상자에게는 센터 상담 및 정신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.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.